진짜 여러분들 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큰일이 났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카스 온라인에 새로운 게 나왔거든요. 흑영 쌍불하고 근접 에픽 무기가 나왔어요. 근접 에픽 무기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난리 난리 큰일이 났어요. 제가 이거 일부러 방송에서 안 뽑고 혼자 뽑았거든요. 야 이 씨발 년아 카스 개새끼들아. 이 씨발 결국에 90만원 씨발남들아. 이 개새끼야 이 쌍놈의 새끼들아. 뒤질래? 이 쌍놈의 새끼들 진짜. 그리고 두 번째는 성능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3인칭으로 보는 거. 예 쌍불 쌍불 쌍돕기죠. 자 오른쪽 밑에 보시면 오! 오! 오른쪽 밑에 보시면 게이지가 올라가요. 이게 50이 되면 강화가 됩니다. 강화가. 일단은 좌클릭. 어. 중앙 에이미 크로스 헤어가 왜 이래? 미쳤는데? 좌클릭. 어. 2550. 데미지. 거리는 4m. 그죠? 약간 4m. 데미지 좌클릭에 2000. 좀 구려요. 예. 그 다음 오른쪽. 오! 오! 뭐야 이거! 아 무쌍인데 이거? 야 솔직히 쌍. 쌍뿌면은 이뤄야지. 자 데미지. 340, 340, 340, 340, 340, 340. 4m 내지 5m. 이건 5m네 이거. 슉슉슉슉슉슉. 발라마 슉슉. 좌클릭, 우클릭이 아니라. 또 툭스 커맨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은 갖다 대고 R키를 누르면. 보셨나요? 위에 뜨죠? 스킬 금지입니다. 다시 한 번. 위에서 씨발 요포가 뜹니다. 요포가 떠요. 요포가 떠서 오른쪽 밑에 50게이지를 소모하고 이쪽 보세요. 그 밑에 쪽 보세요. 밑에 쪽 보시면은 무적 있어요. 무적 보이나요? 무적 2초예요. 이거 소환하고 하면은 2초 동안 무적이에요. 그리고 일단 여기도 해볼게요. 일단은 좀비가 있으려는 것 같고 우와 사전거리 미쳤는데 이거 특수? 그리고 솔직히 보세요. 이 340 약하잖아요. 근데 좌클릭 누르고 오른쪽 까딱까딱 하면은 좌클릭, 우클릭 섞었습니다. 2300, 2300, 2300 2300 이런 식으로. 보이나요? 자, 우, 좌, 좌 다시 우, 좌, 좌 오, 넉백이 큰데요? 우, 좌, 좌 아니, 이것도 무적이야? 우, 좌 아니, 이것도 무적이라고? 좌클릭 누른 상태로 이거 쓰는 상태로 알키 누르면 요포가 돕니다. 참고로 이것도 무적이고 2초 동안 무적이고 범위가 큽니다. 게다가 이거 맞은 좀비들은 이속이 완전 느려져요. 이속이 완전 느려집니다. 휘린들 해요, 요포가. 이게 이번에 나온 흑영 쌍부입니다. 흑영 쌍부.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AI 이전 간다. 어, 개놀래라. 자, 다녀올게요. 맛있게 숙성되라. 맛있게 숙성되라. 야, 흐이. 호호호호. 자, 간다. 형님. 호호호호호. 핫핫. 이야. 씨바 싸워볼까요. 이야. 형님 다시 한번. 으아아앗! 우와아아아! 그래, 이런거.. 이런게 원했다고, 이런거 원했다고 으하하하하! 오.. 도와줘!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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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핫! 우오! 우후! 우하하하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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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쟈- 우아아아악! 허.. 허.... 자, 가보자. 짱구집 진짜 오랜만인데요? 일단 세팅은 이렇게 할게요, 세팅. 잠깐만! 아, 이거 어디로 가야 하지? 이거 어디로 가야 하지? 이거? 야, 얘들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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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아니지, 제발. 아아악. 어, 죽어. 어, 죽어. 어, 다음. 어? 어? 어 좋아. 와 뭐야. 슈발라마 슈발라마 슈발라 슉슉슉. 어? 나 무기 무기. 어 무기 슉슉슉슈발라마. 슉슉슉슈발라마.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뭐야 슈발. 들어와 들어와. 걱정마.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슉슉슉슉슈발라마. 어? 아 슉슉슉슉슉슉슉슈발라마. 어? 그렇지. 야. 아니 개좋아 이거. 어? 와 이 씨발. 뭐야 이거. 얘들이 오지를 못해. 좌. 우. 우. 빠세. 야. 죽어. 돌아. 하하하하하하하. 우와. 야. 다 죽어. 뭐야.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안 돼. 죽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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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어아 무기 무기. 오 나이스. 와아 걸렸다. 안냑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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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냑. 야. 뭐야. 개좋네. 야. 우와. 야. 중간. 이거. 데이머스가 나 맞아가지고. 나. 칼 못쓰게 만드는거. 빼고는. 우와. 이거 개좋은데? 13킬 야 좀 사기 좋은데 너무 초반에 어 야 여기 여기 다시 가자 어 아닌가 여긴가 아이씨가 가자 하아 말이 좀 아니지 아니지 자 우좌좌 좋아 얘들아 여기 오는거 막자 얘들아 여기서 오는거 막아 여기서 어 여기서 오는거만 막자 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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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아악 와아 요포야아악 좋아 때려 그렇지 와 야 이속 저어봐봐 미쳤다 와 요포장 도와줘 와아오 야 이씨 Tian 한 쌍 으 방 마 물론 공 kilp3 c에에에 warrant 돌아으아압 시발 으와아아악 그렇지 좋아 새트리거 나이스 뭐뭐뭐뭐바뭐봐바봐봐봐밤 빠바바밤 여쿠옇보즈아악 으허허허 다행이다 이 새끼가 어디서 죽고싶나요? 곤죽이래세요 죽여아악 죽갔나요? 죽갓 화나나요? 몸만 저쪽으로 죽어야죠? 시X 화가나나요? 두근두근 맞아볼까요? 두근두근 두뇌 맞아볼까요? 시X 남 체력이 없어 이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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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킬킬 휠 휠 휠 얘들아 여포는 할거 다했다 여포는 밑에서 싸줄게 여포야아 하하하하하하 든든해요 기다려봐 여포야아 돌아라 든든합니다 하하하하하하 아 어시가 막 들어오네 든든해요 야 니 소리랑 내 소리랑 섞자 어어 잠깐만 여포 짱어내가 이시마쓰 으아아아아아 어 어 어 어 어 나 나 이번에 여기 숨을래 왜 미켜아 어 여기 우유어어 우좌좌 우좌 우좌 자 막아줘 좋아 막아줘 좋아 그렇지 걱정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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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퍼 형님과 함께니까 걱정마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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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빠세야 걱정마 걱정마 어디서 슈바람이요 자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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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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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게 돌려 그렇지 와 개좋아 이거 뭐야 유퍼 형 존나게 돌려 존나 존나 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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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존려 이씨 이씨 바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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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폭하는 애들 데려와서 하하하하 씨발 무기가 재밌어 아니 어떡해 아니 이거 이러면 안되는데 사실 무기가 너무 재밌거요 하하하하 신무기 언제 보여 계속 보여줬어요 저 얘들아 여기 뒤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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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을 개 너무하네래 너도 인간이였어요 하하하하 너도 인간이였어요 날라온다 조심해 날라온다 조심해 날라온다 조심해 자 일단 돌려놔 하하하하 어 돌려놔 어 자 저기까지 가나 그렇지 근데 뭐지 털릴거 같은데 여기 오오 나 뭐야 나 보내서 죽였어 오오 야하 사정거리 미쳤네 여포형님 가서 찢었어 그냥 오오씨 나 야무지네 와 간다 오와 또갔어 스킬금지 나이스 펜스튭 올수가 없죠 먹어 임마 하하하하하 야무지게 또 돌려주십니다 두명이서 야무지게urt 돌려주세요 컷하하하 어 잠깐만 온다 하하하하 얘들아 맞설싸울 준비가 됐으면 들어가아아아아악 시발 시발! 시발! 와 안돼! 나 도퇴됐다! 돌려! 시발! 꺼져!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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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시발! 너무 앞으로 갔다! 아 뭐야! 아! 아! 후! 그럼 1등 했다! 킬! 이거지! 이 맛이지! 어! 안되겠다! 나! 나 이제! 나 혼자 살게! 내가 있어! 내가 지켜주니까! 감사한 줄 모르고 말이야! 어? 너 너네 알아서 거기서 살아! 어? 수고염! 예! 일에 남았어? 아! 나 그때까지 활약이 가능해? 고맙다! 나 안 죽여주고 나 그럼 뭐해! 죽어야지! 어! 그렇지 돌아 요포 형님 돌아 요포 있는데 어떻게 오겠어 어? 어 뒤져야지 들어와 들어와 요포 있는데 어떻게 오겠어 뒤져야지 좋아 좋아 어 우리 사이킹 하모니엄이 있어 어? 얘들아 돌려 어? 시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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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rot 뭐 뭐 요포형님 어이 오이 오이 키키57 우아 두 마리가 날라왔 absorbed 으아아아앜 영차 흐흐흐 안녕 아씨 가서 가서 잡어 가서 잡어 흐흐흐흐 아흐 나 저새끼 어 채팅 안쳤으면 죽었을거야 여기여기여기 으흐흐흐 야 미친 넉백바바 미친거 아니야 다 옆으로 밀렸어 개같은거 제킥 못따라오죠? 제킬수 못따라오죠? 아씨 한바 더하고싶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에 아무튼 흑영상 못써 봤는데 난리가난 이유가 있어 진짜 재미가있네요 재미있는데 스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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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잠깐만 잠깐만